와 자기 혼자 나온 거야? 백발만원 들어왔어. 아니 일로 나와야지. 아 너무 놀랐어. 아니 야. 야 절로 나와야지. 아 대박이다. 야 너는 너는 지금 빨리 저기. 형 진짜. 형. 아니 진짜 땅 배신 안 해. 진짜로. 진짜 안 해. 진짜 안 해. 진짜 안 해. 어? 너 뭘 무서워. 이 사람이야 뭐야. 아니 형 이거 아니. 아니 형 이거 아니. 아니 형 이거 아니. 아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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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미쳤어.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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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터져? 아니 카메라를 왜 주고 한거야 진짜? 아 진짜 터져 안 돼? 아니 진짜 넌 왜 그래? 숨 안 돼! 아 카메라를 왜 주고 한거야 여기 씨. 아 이거 괜히 또 길어 복도가. 아 그럼 왜 나갔냐? 대신하고 천천히 떨어뜨려가지고.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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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. 하지마 하지마. 아 와봐 나 밀지마. 나 한 번 다시 밀지마요. 누구야 사람이야 뭐야. 세우가 죽기. 석진이 형 어머님하고 목소리 진짜 미쳤습니다. 아 여기서 이름 변해. person의 발전 Ebula. 없으면 안 주나 보다. 땡큐. 진짜? 어떻게. 어떻게. 안 열려. 진짜. 큰일 나. 오케이. 아 진짜 미쳤어 진짜. 노란 머리 하자. 안 써. 이게 내가 지금. 야 너. 이게 뭐해 지금. 나 진짜 무거워서 한참 들고 왔는데. 이거 찍으라고 그러자. 아 유석이 진짜 너. 그리고 시작부터 휴대 씨가 떨어뜨려 망가져가지고. 나 계속. 문 안 켜지지 마. 하루 30분 더 이러고 왔어 나. 이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야. 막 계속 껌뻑껌뻑거리고. 와. 사이킥이야 계속. 귀신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니까 더 무서워. 아니 귀신이 그냥. 그냥 어. 하는데 귀신 아. 이런 느낌이야. 귀신 아. 이런 느낌이야. 귀신 아. 아. 그런데 죽을 뻔했어 나 진짜로. 물 좀 먹고 가.